안녕하십니까 집계사장입니다 오늘은 저수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저수지 3분의 1이 지금 수면 위에 얼음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낚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자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날씨만 좀 따뜻해지면은 금방 누울 것 같네요 다른 곳도 어떨지 일단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시나 마찬가지로 안쪽에도 수면 위에 얼음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리는 이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성 하고 이제 미끼를 한번 따라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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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참붕어는 전혀 안돼봅니다. 참붕어 들어왔으면 미끼로 써볼까 했는데 아쉽습니다. 붕어 4마리 잡았습니다. 큰게 안나와서 아쉽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